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원의 빛 주사 자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주사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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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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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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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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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바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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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영광도 없네 죽게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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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갑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취해 아름다운 그리움 아름다운 그리움 아름다운 그리움 우리 함께 합심하여 그리스도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오대양 육대주 모든 현장 이만사주나 모든 민족 현장 오백여 미 전도 종족 현장 이팔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 운동이 펼쳐지게 해주시라고 그리하여 세계에 정치경제, 사회문화, 예수, 종교, 음악, 사이버, 복지, 인재가 세협이 된 모든 아마 교육관의 수업업과 의료수의 셈 속에 그리스도 운동이 펼쳐져서 남을 자들을 찾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첫째 부활자의 변화자 영광들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확립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의 말씀은 여주 안 하라 Fridays 인도나 조시하스 기도하 Chile 나이달orph에서 여주 안 하라 멘쩓 신조사 여러분들의 신남은 예수 여주 안 하라 신조사 신조사 기도하네 아무리 여주 안 하라 인도나 조시하 기도하나 다 말씀 일어납니다 당당하나 둘 야 안 여주요 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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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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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취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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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 불러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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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시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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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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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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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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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더욱 주소서 참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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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 주님 예수 나의 참된 소나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나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나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주님만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영수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종만 아버지 인도하나 주시옵소서 영수 나의 통신은 안으로 영양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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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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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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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합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나타나지고 현실 속에서 성치되어지는 하늘의 보좌가 열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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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os refuse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자